드러나 볼까? 엘프 전설은 정말 재밌잖아. 오리나무 엘프에 현재했던 길부하는 아인쉐이드 엘프 딜리언과 사랑에 빠졌지만 그녀는 사랑을 거부했네. 게롤튼는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. 그냥 계속 들어. 알면 좋지 않나. 백색 함대가 출항하던 날, 길부하는 딜리언에게 선물을 줬어. 일장석을. 딜리언의 마음이 언젠간 녹을 거라 믿었지. 딜리언이 그를 그리워해 일장석을 사용하면 몇 세계나 떨어져 있어도 그녀에게 돌아가려 했네. 기대되네. 일장석이 그 엘프 여자한텐 쓸모없었지만 우린 유용하게 쓸 수 있길 빌어. 우리가 일장석을 사용할 수 있을지...